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나라는 역전 재판을 하고 있을게요. 어마어마? 이렇게 늦춰온 것까지 입으로 만나러 와주셨네요. 우메요 완전 감동이에요. 라고 말할 줄 알았냐? 뭐가 녹았어? 우메요를 비웃으러 온 거야? 아니, 조금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쪽은 들려줄 것 따위는 없어. 말랑 꺼져? 이 삐죽삐죽 머리야. 에구구. 저기 있는 간수분까지 겁먹었잖아. 어, 저 저분 겁먹었나봐요. 쩜쩜쩜쩜쩜쩜. 어, 세계정 만들었으니 구독하러 가야지. 방금 세계정 구독하. 헤드네일 깜짝님. 헤드네일 느낌표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고초 오신 후부님. 언니, 내가 패드랑 컴퓨터랑 TV랑 휴대폰으로 다 구독할 때 기다려. 아이디가 하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이디가 하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변호사 아저씨 우메요에게 묻고 싶은 게 뭐야? 먼저 그 비비꾸인 성격에 대해 묻고 싶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잠깐만요. 뭐가 있었는지 많이 까먹어서 일단 이 증거 이런 거를 다시 복습을 좀 할게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 뺐지. 아야사토 치이로의 부검 기록. 둔 기록 1회 맞아서 사망. 마진 후 몇 분 정도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쵸? 이 예쁜 아야사토 치이로 언니, 이모의 사망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그분의 동생인 마요이의 핸드폰이고요. 여기에 대화가 있죠, 대화가. 유리 조각. 이게, 이게. 이게 그 사무소의 와장창 했던 그거죠. 이걸 갖고 다니네요. 위험할 것 같은데. 어쨌건. 아,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이게 시계인데 장식품처럼 생겼고. 이걸로 아마 맞은 것 같은 그런 그거죠? 맞아요, 그거고. 보청 기기가 있었고요. 영수증. 아, 맞아요. 이거를 그 아야사토 치이로 이모가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된 거라서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 영수증이고요. 뒷면에 마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성격 앞에 이상한 그 분홍버섯 같은 그 이모가 말한 거를 여기 증언서가 있네요. 피해자는 공격을 피해 오른쪽으로 도망쳤지만 쫓아온 범인에게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증언서입니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맞았다. 음, 좋아요. 그렇고요. 아마 그때 이 오메요가 호텔에서 이 사무소를 중 봤다고 해요. 그거고요. 아, 평면동. 평면동. 음, 평면동. 이게 그 사건 현장을 이렇게 지도처럼 해놓은 그거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음, 좋습니다. 다 봤고요. 어, 돌아간다. 오케이. 음, 그러면 일단은 이야기를 뭘 해볼까요? 음, 삐뚤어진 성격! 저기 말이야. 어째서 그렇게 비빅 꼬인 성격이 된 거지? 겉보기엔 꽤나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시끄러워, 이 기생울아버야! 되게 무섭게 생겼죠? 기생울아버. 그녀의 어휘력은 다른 의미로 감탄스러울 정도. 저 말, 말버릇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분홍색 버섯 같은 언니야. 김승공, 어흥님, 나라 언니, 골드버튼 가자! 우와, 골드버튼 가자! 가자, 가자! 상큼TV님, 가족들에게 구독하라고 하고 TV와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구독하라고 이야기할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나라 힘내서 역전재판 오늘 끝내겠습니다! 도청, 남자, 남자에 대해서. 이 분홍버섯 같은 이모가 남자 어떤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호텔을 체크인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한 번 물어볼게요. 함께 호텔에 묵었던 남자 말인데 점점점 먼저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어디에 있지? 가르쳐줘. 시러! 어! 뭔가 걔에게 위해선 정보가 필요하겠군. 지금 이게 정보가 빨간 글씨면은 뭔가 뭔가 여기에 실마리가 있다는 것 같은데 뭔가 정보를 갖고 와서 여기서 또 뭔가를 이렇게 캐내야 되는 그런 것 같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도청!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일단 이야기는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 당신들은 왜 지러씨를 도청했지? 아잉, 너무해요. 도청이라니. 누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야, 자기 입구 도청해놓고 남이 들을 걸 걱정하다니 이상한 버섯 같은 사람이네요. 남의 이야기 훔쳐듣고 누가 듣는 걸 걱정해? 그러니까요. 우와, 그거 개그랍씨가 한 말이에요. 썰랑해. 아! 남의 개그를 평가하고 있어, 이분. 말이 안 통하네. 그러면 다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한 번 가서 뭔가 뭔가 어디 가볼까요? 호텔, 호텔, 호텔! 정묘사무소, 호텔! 일단 어디 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호텔로 가볼게요. 호텔이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있었던 데니까. 아, 손님. 오늘은 대단하셨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되게 은근하게 생긴 호텔 사람군요. 전만에요. 사과하실 것 없습니다. 덕분에 저희 호텔은 앞으로 대물이 될 거니까요. 어? 대물이요? 사린범이 도청하기 위해 쓴 방임으로 이 방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화려하게 데뷔시킬 예정입니다. 좀 특이한 베르보이 아저씨군요. 아니, 오메오 씨가 사린범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요. 그리고 덧붙여 저도 사린범이 접대한 호텔 보이로서 화려하게 데뷔를 오, 아저씨. 뭔가 아이돌 되고 싶어 하나, 아저씨. 아이돌 되고 싶어서 머리 여기 염색도 한 두 가닥만 이렇게 한 건가?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걸까? 나도 이 녀석도 말이야. 자, 자. 오늘은 사양 마시고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돌 되고 싶어해요, 아저씨. 조사를 해볼까요? 뭐가 있으려나? 아, 이거 좀 수상하죠, 그쵸? 이거 뭔가? 어라? 아직 드라이버가 끼어있네. 아, 그건 그대로 두셨으면 합니다. 살인범이 도청기를 감춘 공포의 서랍이라는 이름으로 이 호텔의 최고 명물로서 데뷔할 예정이니까요. 뭔가 데뷔하고 싶어하네요, 이 아저씨. 아저씨, 춤 연습하고 계신가요? 아저씨? 정말 할 거야, 이 인간. 할 것 같아요, 나라가 봐도.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아저씨. 아저씨 샤이닝스타 스쿨에 오세요. 아저씨 샤이닝스타 스쿨. 춤 하고. 정물아, 아니 생물아였던가? 딱히 없나 보네요. 그럼 그림이 걸려있고요. 장밖에서 할인현상을 본 거니까 중요하죠. 오늘 장밖의 날씨는 좋다. 바로 눈앞에는 물론 아야사토 법률사무소가 보인다. 음, 뭔가 더 보인가요? 아, 또 나타났어. 그 창문에는 망원경을 돌릴 장입니다. 3분의 1,000원으로 살인현상을 엿보자 라는 이름으로. 농담입니다, 농담. 아하하하하. 뭔가 이 아저씨가 제일 수상한 것 같은데요. 아, 이 아저씨 뭔가 이상해. 음, 아니야. 방금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 이상해요. 야. 밸브이 이상한 놈이야. 그쵸? 밸브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저씨 조금 뭔가 아이돌 되고 싶어하고 뭔가 돈 벌고 싶어. 아, 돈 벌고 싶어하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어떻게. 테이블 위에는 병과 두 개의 잔. 빨리 치우면 좋을 텐데. 누가 빼뜨리면 다칠 수도 있고, 그쵸? 아,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 너무나 같다. 살인범의 마지막 건배라는 이름으로 또 데뷔하려고, 아저씨. 호텔계에서 다들 이렇게 명소가 될 예정이라서요. 아저씨 뭔가 인싸 되고 싶어해요. 인싸 되고 싶어하는 아저씨. 여기도 뭔가 조사할 수 있으려나? 심플한 디자인의 침대다. 잘 정돈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만한 부분은 없다. 음, 그렇군요.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뭔가 없네요. 음. 그냥 아저씨가 좀 이상하다는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아저씨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음. 데뷔하면 호텔 망해요. 데뷔하면 호텔 망한다고요, 협장TV님? 음, 데뷔하고 아저씨 두 가지 투자 잘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네. 아, 또 잘못 눌렀다. 아, 그렇다, 그렇다. 그러하다. 그러면, 아, 그쵸. 딴 데로 또 가볼게요. 이 아저씨는 별로,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데뷔하고 싶어해요. 아저씨, 아저씨. 데뷔하고 싶어요. 음, 9월 7일, 모시각, 부식하게 법률사무소. 여기 그, 여기 그 수영 있는 그 박사님? 같은, 아, 변호사님? 기시덩구시죠? 뭐야, 선생님, 오늘도 없는 건가? 음, 선생님이 집에 갔나 봐요. 어, 혹시나 나를 피하고 있는 건가? 조사해볼까요, 일단? 뭐가 있지? 여기 원래 그림이 있었는데, 그쵸? 어, 어, 보라. 어제는 저기에 큰 그림이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여기 그림, 그림 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있죠? 네모나게. 죽어나맞이. 뭐더라? 뭔가 이렇게, 뭔가 약간 노을 지는 것 같은 그림이었나? 음, 모르겠지만요. 해바라기, 그건 아닌데. 이런 거, 이런 거였나요?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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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는 아저씨? 기억 안 나요. 음. 책! 책, 이런 거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마호관이로 된 고급 책장에 비싸보이는 책이 즐비하다. 오, 역시. 근데 별로 읽을 듯한 흔적이 없어 보이는 게. 어? 당신이요? 당신이요? 그리고, 아, 여기 뭔가 사진, 이런 거 뭔가 중요할 거예요. 이건 오래된 사진이군. 두 장이 포개어져 놓여 있다. 음. 사진 뒷면에 연필로 메모가 적혀 있다. 음. 이런 거 봐야겠죠. DL6호 사건 자료 1. DL6호 사건 자료 2. DL6호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음. 두 개가 있군요. 어, 다, 다 보면 되겠죠? 응. 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분위기가. 누구지? 이 사진 잠깐 빌려갈까? 어, 빌려가. 빌려가는 거 아니고 훔쳐가는 거 아닐까요? 한 장 정도 가져가도 뭐 들키진 않겠지. 여러 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없는데 가져가면 안 돼요. 그쵸? 주인이 없는데 가져가면 안 돼. 뭔가 단서가 될지도 몰라. 빌려가자. 흠. 나로도 손버릇이 좋지 않아요. 증거품 사진을 법정 기록에 살짝 첨부했다. 별로 손버릇 좋지 않아, 나로도. 어?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뭔가 대비할 것 같이 생겼죠? 이 아저씨가 대비해야겠는데? 뭔가 범상치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과 바꿔 가지고 갈까? 아,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나 봐요. 어, 이 아저씨? 아까 그 사람? 이 아저씨. 이 아저씨를 가져가 볼게요. 이 아저씨 뭔가, 뭔가 그, 뭔가, 뭔가 수상한 냄새가 있어요. 씩수 사건디? 일단 이거를, 이거 갖고 가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호텔 사람한테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호텔 사람한테 봤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그 아까 그 아주머니 사진을 가지고, 또 다시 호텔보이한테 다시 가고, 그러면 되겠죠? 아, 우메이요한테 가야되나? 어. 근데 뭔가 인상이 아까 그 데비할 것 같이 생긴 아저씨랑, 호텔 보이랑 왠지 비슷하니까, 일단 거기부터 가볼게요. 거기가 먼저. 음. 추워. 추워. 제시. 이, 이 아저씨, 이 아저씨 표정. 이 아저씨 정말. 이 아저씨 본 적이 있나요? 이 사진 봐주시겠어요? 쩜쩜쩜. 이 사람입니다, 형사님. 음. 저, 나 변호사인데요. 그러심 섭하죠. 저도 압니다. 어, 근데 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서 말이 있죠. 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 어이구야. 틀림없이 우메요님과 체크인했던 남자입니다. 오. 뭐 하시다면 각서를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쁘지? 기다려고 안 했는데, 그쵸. 각서? 어쩌지? 어구, 어. 재판에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이 아저씨, 뭔가 도움이 되려나? 일단, 일단 돼. 일단 돼. 어. 아, 그럼 기왕님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오우. 우와. 한번 적고 싶었습니다. 각서 말이 있죠. 특이한 아저씨네요. 정말. 뭔가 이런데 휘말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봐요. 이걸로 각서를 쓴 호텔 보이려 대비를. 또 대비하려고 이 아저씨. 알았으니까 빨리 쓰세요. 어? 어, 좋아요. 뭔가 그래도 이 아저씨가 뭔가 하나. 좋았어요, 인생. 음. 아, 우메요도 오리발에 못 내밀겠지. 그러면 이제 우메요한테 가보면 되겠네요. 우메요가 뭐라도 해주겠죠, 인제? 우메요. 우메요. 우메요 어디 갔어? 우메요. 음. 우와, 또 왔어. 보아하니 여친도 없나보죠? 우와. 나로우도 무시당했어요. 나로우도 불쌍해. 쓸데없는 참견이야. 그러지 말고 답변이나 해줘. 음. 나로우도 화났나봐요. 아, 너무해. 이쪽삐쭉 머리를 한 사람은 마음까지 삐쭉삐쭉한거죠? 이 사건이 해결하면 머리를 아예 밀어버릴까? 아, 나로우도 극단적이군요. 나로우도 극단적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 사진을, 아까 사진 아직 있네요. 각서랑 사진, 아, 두 개 다 갖고 있을 수 있나봐요. 아, 빈뱅 이렇게 넓었겠네. 좋아요. 이것을 보아라. 이거 봐주겠어. 그러니까 우메요는 당신과 이야기할 건 아무것도. 음. 무슨 얼굴. 그건 역시 반응이 있군. 음. 이 사람이지. 우메요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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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 그거야 당연히. 사건 당해봄 당신과 호텔에 있었던 인물이지.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흠, 끈질기군. 그, 그 사람이 없다는 증거라도 있어? 아, 맞아.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조금만 더 몰아붙여 보자. 응.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시 이게 뭔가, 뭔가 쓸모 있겠죠? 호텔 보이 아저씨. 데뷔만, 데뷔만 잔뜩하고 싶어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걸 한번 볼래? 뭐, 뭐야 그건? 호텔 보이가 쓴 박서야. 정신과 함께 체크인 했던 남자는 이 녀석이었음을 호텔 보이는 증언해 주겠다고 하는군. 좋아. 이제 마지막 한 방. 살살 달랜다? 저 얼굴이 지금 달랜다고, 뭐, 될까요? 달래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협박! 협박, 협박! 여기서 어떻게 되든 간에 엄포를 놓아보자. 오리발 내밀어도 소용없어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이걸 매스컴에 공표하겠어 어 그러면 그 아저씨 진짜 대비하는 건데 뭐 뭐라고 살인사건을 목격했을 텐데 목격했을 텐데 남자는 숨어있지 매스컴을 수상한 인물 취급하며 이런더런 기사를 쓰겠지 후잉 후이 알았어 오메요가 졌어 해냈다 후연아군 뭔가 나오겠군요 좋아요 좋아요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순조롭게 응 좋아 신이쇼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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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재판 이제 뭔가 좀 익숙해졌어요 좋아 좋아 뭐야 그 재수없는 승리포즈는 나로도 또 쓸데없는 짓을 했나봐요 나로도 왜 그랬어 나로도 으흠 그럼 가르쳐 주실까 그 남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오메요의 상사야 정보처리 회사 코난컬처 사장 코난카 마사루 코난카 마사루 정보처리 회사라면 그러니까 대형 탐정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또 이렇게 하고 있네 후응 사건당의 방 당신 방에 함께 있던 자는 이 남자 맞지 다 풀어 어 점점점 바라기 무서워요 하 꿈에요 그 여자 변호사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요 아 이게 무섭다는 뜻이었구나 나로도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나로도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띵 띵 나로도 띵 됐어요 알았어 자세한 얘기는 본인한테 듣지 코난컬처의 위치를 가르쳐주라 아 이제 코난컬처 코난컬처 가는 거군요 아까 그 보라색 머리에 아저씨 좋아 좋아 드디어 코난카 마사루란 말이지 드디어 단서를 잡았어 우메오의 범행이 무리인 이상 이 녀석이 바로 범인일 거야 왠지 나라 생각해도 그래요 이 사람 아니면 그 호텔 데뷔하고 싶은 아저씨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아저씨 정말 이상해 그 아저씨 범인이거나 그냥 되게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어서 움직이자 어? 증거품 호텔 보이의 각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였어 아저씨 아 아 그러면 그러면 이동 이동해야겠죠 어 그러면 그렇지 여기 이제 갑시다 알 수 없는 곳 물음표 물음표 장소 9월 7일 모시각 고난컬처 사장실 오오오오 아 저 그림 저 그림 그 변호사 할아버지 집에 있던건데 거기있네요 뭐 인테리어 되게 이상해요 그쵸 정말 이상해 막 이 이 지구 아저씨도 있고 하 뭐지 이 저 현실주의 인테리어는 어 어 왓츠워네임 맛 맛 뭐 뭐 뭐 뭐야 이름이 뭐냐고 이름 자네 유어 네임을 물어본 것 같아요 왓츠워네임 맛 영어를 하는 아저씨인가요? 영어가 좀 이상한 것 같으자고 어쨌든요 아 저 갑자기 보여서 왔는데 목소리 귀여워요 하트 감사합니다 나라를 오늘 처음 보러 오셨군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2부 중입니다 역전재판을 하고 있어요 으아 좋았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아 나르호도입니다만 네임아가 뭐야? 응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되게 웃겨 마음의 소리 미스터 나르호도군 오호 나르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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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뭐 기찬네 잉글리쉬는 노센츄인가 어 나라 영어 잘하는데 그쵸 나라 영어 자신있어요 나르호도도 자신있어요 나르호도도 자신있어요 아 조성강님 이게 버추얼 유튜버인가 맞아요 버추얼 유튜버에요 아하 하하 뭐 뭐야 이 아저씨는 뭐 내는 고나카마사로 약간 사투리를 쓰는 아저씨 이면서 영어 미국 사투리인가요 이건 미국 사투리 어 여기 사장 아니 그래디던트다 어 좀 아메리카에서 오래 살았더니 말이야 아 뭔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연기를 해야되겠군요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블라블라 서툴러지더라고 울리말 허 거짓말 마 바이더웨 그런데 아무래도 잔인 분에게 변호사 같군 그렇지 않은 인내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지 무슨 뜻이지 뭐 좋아 그래서 변호사 따위가 인내게 무슨 용무지 뭐지 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어 어 이야기 해봐야겠죠 일단 처음보는 아저씨니까 일단 성장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메요 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메요씨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예스 비서일을 하고 있지 하지만 설마 그런 짓을 할 줄이야 오 노 오 노 그런 짓이라면 도청 말입니까 예스 아이 물론 그렇지 틀림없이 이 회사는 정보를 모으는 일이야 손 손 손 손 이 제스처 아메리칸 제스처를 나라가 같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청이 뭐야 그런 비열한 짓수 네버 결코 하지 않는다는 노 노 아무래도 우메요씨는 이미 버림받은 것 같군 그런 것 같아요 아저씨 근데 치아가 되게 튼튼한 느낌이죠 아까부터 보는데 뭔가 되게 양치를 치카치카를 열심히 하는 아저씨 치카치카 아저씨 사건땅의 밤 사건땅의 밤 사건땅의 밤에는 호텔에서 우메요씨와 함께 있었나요? 응 이거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메요는 같이 그쵸 그 호텔 데뷔하고 싶어하는 그 호텔 아저씨는 같이 있는 거라고 있잖아요 이 아저씨 말을 잘 들어 봐야 돼요 글쎄 자수한 것들은 글쎄 까먹는 체치지단 말이야 응 좋아하는 말은 Don't mind is it 쯧쯧쯧쯧 아니요 하지만 코나카시 호텔 부위가 당신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아저씨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쩡쩡 쩡 Anyway 아무튼 자네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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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ely not No no 쩡 시석에 세워야 할거야 뭐 자네 너에게 조금 어려운 일 있지만 말이야 후후후 그러고 보니 어째서 검찰 측은 이 남자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거지 조치 구매해야 똑같은 것을 보았을텐데 그러게요 뭐지 뭐지 후후후 경찰 재판소 그런건 말이야 장난감이야 내견말이지 유후후후 하 그러면 그러면 코나컬처 여기 이 회사에 대해서도 물어볼게요 흠 흠 코나컬처는 어떤 회사입니까 딱 봐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잘 물어봤 다양한 정보를 팔거나 사는 그런 미래를 앞서 나가는 회사집 딱 봐도 이상한데요 뭔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상해 정보를 팔아 근 10년동안 이렇게 거대한 빅오피스를 키워냈다는 무럭무럭 아 그리고 코나컬처라는 이름 코나컬 컬처를 합쳐서 만든거지 아 그 합치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 그 아저씨 그 아저씨 닮았어요 약간 그거 파인애플 아저씨 파인애플 아저씨처럼 아이헤브 코나카 아이헤브 컬처 예 코나컬처 이런 느낌이군요 아하 그런 아저씨 느낌이었어 아이헤브 코나카 아이헤브 컬처 코나카 아하 눈치채고 있었나? 꽤나 세련된 이유 우후 내 눈 마이 아이 더 여이세 우후 자 그렇죠 이제 그림 그림 진지님 이 실시간 되게 재밌다 와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말했다 계속 봐주세요 우이 저기 조금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아하 뭐지 썰레저 저쪽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말입니다 본적이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군요 갑자기 칭찬 갑자기 칭찬은 이상한데요 본적이 있습니다 음 실은 저 그림을 본적이 있습니다 오오 그것도 바로 어제 봤습니다 나라는 지지난주에 본거지만요 나로도한테는 어제겠죠 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거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어째서 당신이 저 그림을 가지고 있는거죠? 음 날카로운 추리 뿅 쩡쩡쩡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미스터 나루후드였던가 네 자네는 자기 입장에 잘 모르는 모양이고 요도노 요도노 자네는 대체 뭐하는 녀석이야 변호사죠 음 어 변호사입니다만 어 진짜 이렇게 대답하다네 시덕자는 변호사지 하찮은 존재라구나 응 하찮다구요 어떻게 이런 말이 그 호식하게 변호사처럼 말이야 음 으흠 음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더 나이 많을텐데 버르장머리가 없네요 버르장머리 뭐 뭐하구 으악 으악 으윽 으으으윽 사 사람을 쳤다 아! 변호사를 치다니! 법대로!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어때? 폭행대로 내가 기소해볼 건가? 찡! 이빨! 찡! 해서! 그치만 말이야! 유저가 되는 거 웬일을 듣지 않을 걸세! 약을 옮기다니! 뭐, 뭐라고? 자, 이거 너! 폴리스나 검찰장은 내 꼭두각시야! 이 인간! 아까 전부터 그런 소리 계속 하는데! 도대체! 어때서! 자네 또 여겐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 It's my world!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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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호식하기에게 듣고 여기 온 거지? 그, 그렇습니다만 가서 물어봐, 호식하기에게 왜 저 그림이 여기 있는지? 그 할아범에게 똑똑히 배우라고 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게 살 수 있는지? 이 말이야! 나라 뭔가 랩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 뭔가 쇼미더머니 느낌으로 가고 있어! 어? 고 홈! 꺼져! 아! 저는 할 말 없어! 노노! 이게 대체 뭔 스토리냐고요? 나라도 나라도 지금 약간 약간 나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 아! 그쵸! 여기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맞아, 고 홈 했지만 고 홈이라고 코나카가 그랬지만 나라도는 집이 없는걸? 나라도 집이 없어요! 나라도 집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간다! 남의 집에! 음! 쩜쩜쩜 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겸우사 할아버지! 쩜쩜쩜 쩜쩜쩜 쩜쩜쩜쩜 쩜쩜쩜 어라, 선생님 나를 전혀 눈 지치지 못하고 있거든 선생님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눈에 뜨세요 눈에 오픈이요 알지? 어깨침이라도 해볼까? 쿨럭쿨럭쿨럭 왓! 뭐, 뭐야 저 자넨가 왜 그러시죠? 인생의 황혼기 같은 얼굴이시군요 인생의 황혼기라니요 이게 무슨 말 들인거죠? 음, 난 아직 치매가 안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할아버지 음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네 고식하게 선생님 상당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나요? 그냥 평온해 보이는데 아닌가? 이야기를 해보죠 이 분은 뭔가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아까 그 그 치카치카 이 이 아저씨가 여기 가서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얘기를 나눠볼게요 보러 오셨었군요 재판 오 뭐, 그렇지 어젯밤은 신경이 쓰여 잠을 잘 수 없었네 네, 왜 그러신거죠? 그야 자네 치이로양의 진동 생일이니까 오, 걱정이 되셨나봐요 역시 걱정이 되셨던거야 자네에겐 정말이지 감사의 따름이네 오, 눈을 뜨셨어요 오 오,J 마냥 이 정가 했다면 나는 절망했을걸세 엥 뭔가 걱정이 있으신거 같아요 털어두으셨으면 좋겠네요 의례를 거절한 이유 역시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실 겁니까 뚜뚜뚜 미안하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줄게 뭔가 고마워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게도 어렴풋이 상상이 간다 뭘까요? 그걸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코나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코나컬처에 다녀왔습니다 오오오오 그랬나 고식하기 선생님 실은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체 무엇일까나 예 그건 아 그쵸 원래 나라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요 지금 처음부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귀여운 제자였던 제이로씨의 동생이 말려든 사건인에도 불구하고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다뇨 맞아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당신과 코나카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선배와 후배 협박하는 자와 당하는 자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이라고요? 사랑하는 사이? 어? 사랑하는 사이 이라고요? 맙소사 이건 아니겠죠? 왜 갑자기 그러면 선배와 후배 이런 게 뭔가 맞는 것 같죠? 응 뭔가 뭔가 이 느낌이죠 당신은 코나카에게 약점에 잡혀 있는 거죠? 휴 오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고식하게 선생님 어제는 저쪽 벽에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죠?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림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코나컬처의 사장실에서 잠시만요 그런가 눈치를 챘군 어? 뭐가 걸렸어요? 뭐 그렇게 큰 그림이니까 당연히 알아보겠지 이야기해주세요 호식하게 선생님 응 뭔가 나오겠군요 코나카 마사르는 사람을 협박하여 먹고 사는 인간일생 역시 나쁜 사람이었어요 코나컬처는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회사라네 역시 뭔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이 뭔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었군요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쭉 그 자에게 돈을 내고 있다니 아 저런 15년 동안 그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사건 이른다 해가 마요양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자네가 생각한 대로 코나카에게 협박당했기 때문일세 역시 그랬군 나루호도 자네한테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코나카를 체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네 어째서 그렇다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기해식소 사건이란 게 뭡니까 기해식소라는 건 경찰의 사건 분류 번호일세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나는 어떤 영매사의 의뢰를 받았지 영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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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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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아야사토 마이코라고 했어 아야사토 그렇다네 지로양의 어머니지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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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경찰에 의뢰로 어떤 살인사건 피해자의 영매를 그리고 실패한 거였어 영매가 잘 안 됐나봐요 그 때문에 그녀는 경찰에게서 상위죄로 고소를 당했지 어제 마요이가 이야기했던 사건이다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그 당시에 변호사로 일했지 아이고 그 살인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네 그것이 기해식소 사건이라네 저런 아 그렇군요 협박당한 이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후식하기 선생님 아니죠 아니죠 나라 정신짜려 정신짜려 그래서 후식하기 선생님은 어째서 코나카에게 협박당한 거죠? 피해식소 사건은 당시 그 비밀이었다네 당연한 이야기야 경찰이 영매에 의지하다니 흠흠 절대 알려져선 안 되지 하지만 바로 내가 그 정보를 노출한 걸세 고나카에게 말입니까? 한순간 돈에 남기고 말았지 한순간 이야기일세 내가 떠벌린 것 때문에 경찰은 영사적인 고로구를 당했다네 그들은 정보를 노출한 인간을 비밀위에 조사하기 시작했지 그거랑 고나카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이번에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 말일세 점점점 그렇게 된 거였습니까? 자 수호님 오지상 네 그게 오지상이에요 고나카는 이 나라의 사법부를 자유 자체로 조종 할 수 있다네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 자와 싸우겠다구 한다면 지인호양의 사무소를 잘 조사해 보겠나 소울님이 오지사는 한자 게임이라고 해주셨는데 나라는 한자 몰라요. 연애? 연애라는 뜻인가요? 아! 아저씨 연애 게임이라고요? 오지사는 연애 게임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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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요! 위험해요! 치이로씨에 니온고わかる노? 스쿠시 스쿠시 わかります 조금 알아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는 고난카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지 아! 나를 잘못 누르고 있었다! 어쩌면 어쩜가 무언가 기록을 남겼을지도 몰라 다 된거죠 그러면? 하! 하! 그러면 이동 이동 다시 어! 기록을 남겼나 그러면? 한만큰쳐도 갖고 그러면 아야 사토 여기도 갖죠? 갖고 갖고 다 갖고 여기만 안갔네요 여기만 안갔네요 여기만 가면 되겠네요 응! 이 방만 둘러 이 방을 이 방만을 둘러보고 있으면 여기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고식하게 선생님은 여기에 실마리가 있을거라고 했다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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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조사해볼까? 응! 전화사다운 면모 조사한다!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응! 역시 창문 한번 보구요 내 기분과는 정반대로 바깥 날씨는 너무나 좋다 응! 눈앞에 그 호텔이 보인다 그리고 지희로씨가 마음에 들어간 관엽식물이다 이제부턴 내가 물을 줘야하는걸까? 응! 당연히 당연히 그림 옛날 영화의 포스터다 지희로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영화라고 한다 무슨 영화일까요? 궁금해 샤니유스타 극장파 화면 아닐까요? 처음에 나도 한번 볼까? 응! 짜는거는 책상 지희로씨의 책상이다 언제나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부족한것은 지희로씨의 모습뿐이다 좋은 분이셨는데 사장님이 다루었던 사건기록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봐야겠군요 가나다 수며로 정돈되어 있다 잠시 후 조사해보자 어떤 파일을 볼까? 다 봐야겠죠? 어차피 아행에서 중요한 항목은 아야사토 마이코 지희로씨와 마요이의 어머니다 읽어볼까? 그쪽을 읽어야죠 아야사토 집안에 물을 끼쳤다 말씀 후 어머니는 자취를 감췄다 어머니를 상처입힌 인물 나는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아야사토의 영역을 이용하여 죽은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헉 그리고 드디어 이 남자의 이름에 도달했다 헉 누구일까요? 어머니의 정보를 거액에 판 호식하게 소라노스케 변호사 아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정보를 매스컴에 팔아넘긴 남자 협박을 밥줄로 삼고 있는 기생충 같은 그 남자의 이름은 이제 다음 보니깐 흥글이 사라져있다 아 근데 왠지 알거 같죠? 그 코나 컬처 아저씨 같죠? 코나! 컬처! 그 코나 컬처 아저씨 지희로씨 호식하게 선생님이 하는 짓을 알고 있었군 I have a 코나 I have a 컬처 그 아저씨 그 아저씨 그 아저씨 다시 그러면 이제 자행을 보면 되겠죠? 자행에서 중요한 항목은 딱히 없다 어떡할까? 적당히 읽어볼까? 적당히 읽어보죠 어차피 작품해야되니까 으으으으으 뭐 그냥 대충 훑어보기로 할까? 가장 큰 항목은 보자 자 사살력은 찝찝하군 정치가나 경찰관에 자살기사만 모아져있군 오호 자살기사 띵 대부분의 기사 스크랩에 연필로 글자가 적혀있다 뭘까요? 코나카 인가 지희로씨의 글씨야이군 그렇군 이 기사에 실려있는 사람들은 모두 코나카의 협박으로 미윤 구조로 영준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전 대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님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괜찮아요. 영준채님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2부 함께 하시면 돼요. Q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루시의 파일을 다시 한번 볼까? 네, 안녕하세요. 자, 카행을 볼게요. 카행은 뭔가... 역시 코나카죠. 코나카. 코나카. 띠용. 띠꼬리. 그 부분이 동재로 없어져 있다. 누군가가 가져간 걸까? 모르겠습니다. 누가 코나카가 가져갔겠죠? 코나카가? 코나카가. 코나카가 가져갔지 뭐. 다시 한번 지루시의 파일을 체크해볼까? 뭐, 이게 다 봤으니까요. 다 봤으니까. 아하, 그러면... 아, 제펠토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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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어디로 갔지? 아... 이동! 이동! 반도 호텔! 반도 호텔! 다 가봤잖아요, 그쵸? 이치장! 한 번 더! 지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 들을 수 없겠군. 좋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겠군 그러면 다시 반도 호텔 없군 그 호텔 뭐?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린다 어? 뭐지? 룰루룰루 대박 커져라 룰루룰루 뭐야 이 사람 기분 좋게 욕탕 청소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역시 역시 데뷔 준비하고 있군요 이동 뭐냐면 호식하결 법률사무소 호식하결 호식하결 제시? 제시한다 아까 그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사람 나쁜 사람 치희로씨의 파일에 이런 것이 역시 치희로양 코나파를 조사하고 있었군 여기서 또 뭔가 플래머양이 종료 자 이게 그걸 제시해서 다그쳐보면 어떻겠나 그렇군 호! 아저씨가 플레이를 도와주고 있어요 호! 아저씨 또 나라가 게임을 헤매고 있단거에 눈치채셨다 그러면 아 이거 아니고 그러면 손을 펼쳐 에이 나녀도 끈지기구먼 죄송합니다 하지만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아 나로도 기죽지마 저 이상아저씨한테 살 두께 미스터변호사 내는 같은말을 두 번 하는걸 제일 싫어한다구 Don't bother me 내 주위 얼씽거리지마 불행한 엑시던트가 자네에게 헤프닝이네 어? 이 뜻을 알겠지? 졸려졸려 졸려 졸려 알 수 있겠냐? 알 수 없어요 수시한다 수시한다! 어 이거 말고 사진 잘 나왔어요 드릴게요 이러면 안되겠죠? 고나카 제시한다 지루가 남겨둔 유일한 실마리야 어? 이걸로 승부를 걸겠어 고나카시 이걸 보시죠 정치가가 자살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그는 정부의 비밀자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비밀자금을 돈에 옴노노노노노노노노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게 어땠다는거지 그게 어땠다는거지 난 몰라 다시 당신이니 정치가를 협박한다 그랬죠 협박하고 있었죠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박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당신의 협박을 괴로워하고 있어 지루씨가 모은 자살기사에는 모두 당신이 관여하고 있어 이 고나컬처라는 회사는 협박을 통해 만들어진 회사야 응 그런거겠죠? 나로호도 왜 자신감을 잃었어 엄청난 유명노동 쭈쭈쭈 올컴니 나로호도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 너를 조사하는 일인가 노노노 그건 아니야 미스 7호를 살해한 범인을 찾는 것 그렇겠지? 삐잇 네 비서실입니다 나라 이제 비서 됐어요 네 비서실입니다 미스터 나로호도가 돌아간다는 것 고홈 고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웅할 사람을 잠깐 이거 틀렸다 나라 정신차려 나라 잠깐 코나카씨 당신의 말은 무슨 얘기 있었죠? 잊어버렸는데 아무거나 틀렸다고 하고 봐야겠어요 당신은 틀렸어 코나카씨 응 코나카씨 어? 그만 그쵸 응 코나카씨 틀려 오케이 안해주시는구만 나라 뭔가 안했나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을 잡아넣는 일이야 무슨 뜻이지? 지이로씨 지이로씨는 당신을 조사하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은 우메요를 이용해서 지이로씨에 전화를 도청했었지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당신에 관한 자료가 사라졌어 그럼 범인은? 띠용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 당신이야 오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 나로도 쭈쭈쭈쭈 삐 네 비서실입니다 배웅할 사람은 노 스텐큐다 대신 이 전화를 검찰청장에게 연결해 줄게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뭐 아 뭔가 검찰청장이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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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느낌이어야겠죠 뭐 약간 수염 입구 아니 아닌가 뭐 뭔가 고나가 뭐 이런 시간에 전화하면 곤란해 헬로우 검찰청장님 예 마리아 생각이 좀 바뀌었어 마이 마인드 체인지 내일 중언 하겠소 뭐 무슨 중언말인가 아야사터치 이 사건 말이야 낸 목격했으니까 어? 어? 중언하려고 그야말라 핫한걸 말이야 어 뭔가 핫한거 하 갑자기 왜그러나 재판에 나가고 싶지 않다더니 현덕이 죽을듯하는군요 짜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헉 철업이라니 이런 나쁜 말을 쓰면 안돼요 치카치카 잘하는 아저씨 아 그리고 아 그리고 급히 아무 경찰이나 여기 한 명 보내줄게 응 눈앞에 그자가 있거든 얼빠진 표정을 짚고선 말이야 누구지 그자라니 당연하잖아 범인이야 범인 아니 내가 봤던 범인 말이야 뭐 뭐라고 어 어 코나카 자네는 또 무언가 검찰청장 자는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닐텐데 근데 아무튼 어서 경찰이 플리즈 하네 삐 어 말했잖아 나를 호동 자네 시덥자는 변호사라고 미스 치료도 그랬었지 뭐 아니아니아니 나라 정신차려 나라 아 흘렸어 뭐 뭐라고 내는 말이야 자네 고발할 수 있어 미스 치료 살인범으로 말이야 그리고 자네에게 괜찮은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 않을걸 절대로 넌 넌 넌 넌 이 지역 변호사협회에도 친구가 있거든 응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엄청난 변호사를 크레젠트 해주지 어 어지럽게 시작했다 도노쿠 형사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어 도노쿠 아저씨 아 당신은 아마도 야빨이였습니까 나로우도입니다 아 그렇지 나로우도였습니다 야빨이는 그러니까 어 살인범 응 그렇습니다 이토노쿠 형사 살인범을 넘겨주겠네 어 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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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님이 아 소퍼니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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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을 넘겨주겠네 뭐 뭐라 봅쇼 고우위드 고우위드 어서 데려가 춰추추추추추추추 쭈쭈쭈쭈쭈 굿바이 나라호도 쭛쭛쭛쭛 굿바이 나르 호도 흥흥흥흥 9월 8일 오후 3시 37분 유치장 면회실 오후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다 드디어 내일은 내 재판이 있는 날이다 오 증거 먹을 거 이제 다 모았나봐요 흠 좋아좋아좋아 가는거야 혼악하는 날의 함정의 밧데리 작정인 모양이다 당연히 검찰 측도 한통속이다 아마 미추죽기들 어째 내 담당이라고 하던 국성 변호사가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응 한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쩍쩍쩍쩍 님 님아 님 님 변호사님 아 변호사님 아 마영이 잘 됐네 드디어 나왔구나 유치자 이제 내가 들어왔어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 자리가 바뀌었어요 하하 어쩐지 입장에 반대가 되어 우후후후 어째서요 왜 변호사님이 그러니까요 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마영이에게 이야기했다 응 그럴 수가 그 남자 어머니를 언니를 그리고 변호사님까지 용서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응 있을까 응 있을까라뇨 탈옥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탈옥 탈옥 나로우도 탈옥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건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로우도 탈옥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이버하고 나로우도 탈옥 한번 해볼게요 탈옥 할 수 있어 나로우도 나로우도 탈옥이 될까 나로우도 탈옥이 될 나로우도 알았어 그럼 탈옥을 도와줘 탈옥이요 응 이제 기회 이제 기회는 오늘 밤뿐이야 알았어요 어라 그렇군요 그럼 얼른 쇠줄을 사야지 아 그리고 줄 사다리와 자동차 준비도 아냐아냐 잠깐 기다려 그쵸 탈옥 할 리 없어 하하하하 왜 그러시죠 당연히 농담한거야 농담이겠지 어 농담이요 괜찮아 고마워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나로우도 너무 단호해 아 안돼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남자에게 한방 먹여줘야죠 한방이라 알았어 그럼 내일 법정으로 와주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파이팅 넘치는 마이오이 좋아요 좋아요 나 마이오이도 파이팅 넘치고 있어 흥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이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슉슉슉슉 시간이 걸리는 재판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시행된 서심 재판의 기간은 길어도 3일 대개는 단 하루로 마무리된다 물론 유죄 판결로 끝난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대개는 단 하루로 마무리된다 물론 유죄 판결로 끝난다 그렇군요 불이야군요 설마 나 자신이 피고 속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 그쵸 이런 나쁜 내일은 진범이 목격 증인으로서 재판에 나온다 코나카이처 코나카 아저씨 나인가 그 녀석인가 마지막 승부다 응 좋아요 할 수 있어 나루도 계속 여기서 아마 저장이 되겠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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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 좋아 저장 어? 기분 너무 업 좋아 샤이닝스타님 기분 너무 업 되셨나요? 좋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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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있죠 돌아가서 슥슥슥 슥슥 슥슥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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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슥 아하하 아하하 9월 9일 오전 9시 52분 지방 재판소 피고인 제 1 대기실 응 나루호도 가자 나루호도 드디어 시작이네요 오늘로 이 사건은 끝날거야 변호사님 봐요 미추루기 검사 어제 검찰청장에게 불려갔다 오늘의 증인 코나카 씨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라고 하더군 자네가 그의 증언에 대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장은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하더군 재판장에게까지 고나카의 힘이 미치고 있다는 건가 즉, 내가 유죄라는 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로군 나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남자다 어째서 그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더 호비님 호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그런 식으로 죄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죄가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지 참과 거짓은 구별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비구인을 모두 유죄로 만든다 자기 멋대로예요 여기 휴지 같은 거 끼우고 있고 완전 멋대로야 그것이 나의 요리다 미, 미, 추르기 변했구나 너 둘이 무슨 사이였을까? 어? 어? 변호사님 아는 사이예요 이 사람 나로호도 루지 봐주지 않겠다 그럼 무슨 사이였지? 변호사님? 민화이지? 자, 변호사님? 자, 슬슬 시간이 됐고 아! 근데 변호사님을 변호해 변호사님이 아지 변호는 내가 스스로 할 거야 내가 변호사님 내가 변호사님 내가 내가 예에이 자 가자 가자 마요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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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 가자 고! 고! 9월 9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1법정 음? 자! 사랑호도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와봐요 와! 처음 들어오셨나요? 네! 재미있게 함께 해주세요 와 지금 역전재판을 하고 있어요 사랑호도님 이제부터 나로호도료이치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찰 측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측 준비되었습니다 나루호도씨 정말 괜찮은 겁니까? 예 제 변호는 제 스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입니다 저 배찌도 있다고 띠찌 띠찌 알겠습니다 그럼 미추르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피고인의 범행을 본 증인의 증언을 통해 듣고자 한다 알겠습니다 나라인즈 베리큐트 락교님 감사합니다 천사 천사 페페롱? 페페롱인가요? 페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미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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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개인무 개인무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서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이야기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는군 상식적으로는 어째서 고나카가 이전 재판이 나오지 않았는지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기색이 없다 아 내 판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할까? 헛수건한 건 알지만 발언해볼까? 그럼요 응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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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호도 미쭈르기 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중이는 왜 아야사토마요이의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아 좋아 나루호도 좋아 미안하게 됐고 고나카 씨는 매우 바쁜 분이다 아 손가락도 곤약처럼 돼 있어 미쭈르기 바쁜 분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수치구우메요이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하하하 네 드디어 재판입니다 나루님 일본어 읽을 줄 알아요? 네 조금 조금 알아요 조금 되게 조금 완전 조금 완전 조금 네 좋아 좋아 네 좋아요 좋아요 다들 보고 계시죠? 네 나라가 이거 읽느라 댓글을 자주 못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점 뒷받아볼게 더 용있게 즐겨주세요 네 사랑하더니 샤이닝스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집중 수치구메요 증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그렇죠 미안하군 철레철레철레 역시 미쭈르기 검사 당당한 모습이군요 슈우 슈우 이런 저 녀석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났다 아 뭐가 멋지다는거지 멋지잖아 그럼 고나카 마사루씨를 입장시키도록 하시오 어 왔다 치카치카 아저씨 희이하는 아저씨 희이하는 아저씨 희이하는 아저씨 희이하는 아저씨 희이하는 아저씨 희이하는 아저씨 희이하 이름을 말하도록 마스터쿠키님 1100원 후원 와 감사합니다 하이나라 라고 해주셨어요 뽀뽀를 날리는 표정 까지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예이 예이 하하 그러면 마스터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쏘리 쏘리 아메리카 생활이 좀 오래 했더니 좀 서툴러 우리 말 빵 이름을 말해 오 비추르기 비추르기 말 버릇이 고약해요 버릇이 없어 비추르기 아저씨 좋은 건 미러고 네 고나카 마사르 마사르 고나카 주식회사 고나컬테사자 아니 브레디던트다 피해자 피해자야 사토치 롤 알고 있나 Never give up 아 포기하지 말라고 모르겠는데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아저씨 주님 사건이 있던 밤에 반도 호텔에 있었나 예스 거기서 사건을 목격했다는 거라고 아하 잘 알고 있잖아 그럼 고나카 씨 증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도 의자의 증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끝장이야 오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요 정말이지 어째서 맨날 이렇게 매줄타기 고개같은 재판이야 각오는 되어 있나 미스터 변호사 변호사님 힘내요 나로도 힘내 힘내 나로도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네 그러니까 그건 9시 정각쯤의 일이었어 네는 창가에서 서류를 리딩 읽고 있었어 그랬더니 창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거야 아 이런 거 다 수상하죠 그쵸 갑자기 서류를 읽었다던지 뭔가 소리 어떻게 들었는지 뭐 그런 것들 그쵸 다 수상해 다 수상해 네는 그 소리에 놀라서 건너편 빌딩을 본 것도 떨렸어 네 이거 떤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삐죽삐죽 헤어의 남자가 롱 헤어의 레이디를 공격하더군 말할 필요도 없어 바로 자네야 미스터 변호사 내내 우메용양을 불렀지 그녀도 정말이지 놀래더군 예전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자네 계속 쫓아갔지 흠 흠 흠 흠 어떻게 해요 나로동 그럼 피곤이 아니 변호인 아 헷갈리셨다 신문을 부탁합니다 예 이제부터 신문을 그쵸 이제부터 할 수 있어요 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9시 정각쯤의 일이었어 일단 다 추궁 해볼게요 일단 다 추궁을 해봐야겠어요 추궁하기 잠깐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왜냐면 내는 항상 완벽하고 퍼펙트하기 때문이지 흠 아니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의심이 많은 남자로군 흠 비서 비서가 영어로 뭐였지 영어 잘 못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우메용양이 9시에 룸서비스를 부탁했지 흠 흠 그게 도착했을 때의 일이니까 틀림없어 응 우메용도 그런 말을 하긴 했었지 흠 더 추궁한다 좋아요 분명히 커피를 가져온 호텔에 보이는 우메용씨를 보았습니다 빠 하지만 그는 당신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어요 아하 그거 말이로 꿈 우메용양은 방 밖에서 커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못 받겠지 흠 그 시간에 정의는 뭘 하고 있었지 나는 장가에서 서류를 네게 읽고 있었어 이거 이것도 추궁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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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궁 다 타 다 추궁 다 다 장가라면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에 맞은편에 있는 예 호텔 창문은 그것밖에 없네 오니 원 윈도우 오니 원 윈도우 거기서 서류를 읽었단 겁니까 예스 오오 비즈니스 호텔은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지 작년 흠 그랬더니 창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거야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송각 무슨 소리입니까 흠 내는 그 소리에 놀라서 건너편 빌딩을 본거지 그랬더니 삐죽삐죽 헤어의 남자가 롱 헤어의 레이디를 공격하더군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자녀야 미스터 변호사 아 맞아요 469님 계속 절레절레 하고 있네요 버릇인가봐요 이 치카치카 아저씨 버릇이야 버릇인가봐요 내는 우메여 양을 불렀지 그녀도 정말이지 놀래더군 어 피해자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자는 계속 쫓아갔지 저스트 핏 아 이거 다 읽어버리면 안되는데 아 나라 바보 이 잔태도 미츠르기가 증언을 지시했나 아무튼 어떻게든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해 그러니까 그건 9시 정각에 일이었고 내린 창가에 철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 이 창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 그렇지 잠깐 무슨 소리입니까 아마도 그때 공격한거지 그렇군 그리고 내는 그 소리에 놀라져 건너편 빌딩을 본거지 어 잠깐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서류를 읽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내는 말이야 남을 엿보듯 취미는 없거든 흠 퍼기나 한 번 더 삐죽삐죽 헤어의 남자가 롱 헤어의 렌즈를 공격하자 이것도 다 추궁 해볼게요 삐죽삐죽 헤어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자네야 미스터 변호사 내는 우메요양을 불렀지 그녀도 정말이지 놀래더군 음 다시 그때 대답해 주지 그건 비서가 멋대로 한 짓이야 쭈쭈쭈쭈 정치인같은 대사를 늘어놓는군요 흠흠 흠흠 내는 프레지던트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해자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자네는 계속 쫓아갔지 3단 조금 더 자세히 떠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음 좋아요 비추룩 잘했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언더스텐 언더스텐 알겠네 피해자는 자네의 공격을 받고 왼쪽으로 도망쳤지 자는 그녀를 쫓아가서 쉬운 길을 내리쳤지 틀림없나 틀림없나 내는 항상 완벽하고 퍼펙트하니까 틀림없지 그럼 증언을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도망쳤다구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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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느 쪽인지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청년도 왼쪽 왼쪽 이쪽이 이렇게 운이 저긴데 운이 운이 운긴데 운이 운긴데 왜 일로 도망가요 이쪽으로 갔겠지 이쪽으로 이상해 역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이게 맞나 일단 한번 응 그렇지 방금 증언은 이 증거품 데이터와 모순됩니다 그렇지 어디가 말이죠 딱히 이상한 부분은 없는데 아아 그런가요 아닌가 이렇게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응 응 저는 발언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죠 응 좀 더 신중하게 발언 아차 실패한 고양이고 아아 이리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응 망쳤어 저는 그냥 계속 쫓아갔지 응 이건 아닌가봐요 방향은 이쪽 맞나봐요 저스트 비 그리고 디엔드 기저한테도 미쳐 어 왜 뭐 찾고 있을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다 걸어보겠어 정각 정각 리딩 소리가 났고 그리고 리딩을 닫고 그리고 공격 공격 그쵸 아 아니아니아니 이쪽 이쪽 그쵸 그리고 그리고 오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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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은 그녀가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진아님 맞아요 핑크머리는 오른쪽이라고 했었죠 저평면도가 맞는건데 왜 아닐까요 응 뭔가 나라가 잘못했는건가 어쨌든요 그건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 그러게요 헷갈리는게 많네요 응 상관없어 대답해 주지 그건 니서가 멋대로 한 짓이야 아 우메요로 배신했어요 정치인같은 대사를 늘어놓는군요 흐흐 네네 아 이것도 했죠 했구나 그러면 왼쪽 향에 피해자가 좀 맞춰서 여기 잠깐 틀림없습니까 아 그쵸 말로 일단 제압을 해야되는거였어요 몇번이나 말하고 싶지 않네 네네 완벽하고 퍼펙트하단 말일세 나 또한 몇번이나 묻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어라 변호사님 왠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요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리고 디엔드였어 감각 아 이런거 아니야 나로도 넌센스 중요한거 빌링이야 이런걸 따지는거 확실히 넌센스긴다 진짜 아 나라 여기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아까 그 평면도로 어디선가 제시를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음 그 소리 소리 무슨 소리 듣기 전까지 소리 하나 그리고 쪽 쪽 그쵸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여기서 제시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확실히 아닌데 아 이게 아닌가 아 아 그 우메요 증언을 먼저 해야되는걸까요 아 그렇죠 이거였어 맞아 이거였어 잠깐만 기다려주십쇼 보나카스 스스로 무덤을 파셨군요 어 무슨 소리지 당신은 왼쪽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건 우메요씨의 증언과 무순댑니다 음 그녀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도망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띠용 아하 아마 그녀가 잘못 본게 아닐까 과연 그럴까요 벽면도를 봐주십쇼 아 역시 나로도 벽면도 잊지않고 있었군요 좋아 좋아 범인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문으로 피해자가 죽는걸 봤으면 문이 이쪽인데 이렇게 갔다 했지 피해자는 이쯤에 있었죠 당신이 말한 대로 피해자가 왼쪽으로 도망갔다면 그쪽을 줄그인 문과는 반대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문으로 도망갔겠죠 문으로 그녀는 도망치지 못할 방향으로 도망간게 됩니다 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쵸 띵 이상하고 분명 왼쪽으로 도망치는걸 봤단 말이야 맞네요 변호사님 얼굴을 보아하니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 아무래도 고나카는 피해자가 왼쪽으로 도망치는걸 실제로 목격한 것 같다 그러면 잠깐 나루호도씨 네 흠 흠 이따는 세이브 이따는 세이브 일단 나라 잘 모르겠으니까 이따 세이브 다 맞는거에요? 이게 어떻게 다 맞지? 이게 다 맞다고요?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간건가요? 어? 오른쪽 갔다가 왼쪽 샤샤샤샤 어? 민첩판 아이아사토지로시 아 아 코네카가 범위 아 이렇게 뒤집어져 아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네 나라의 라이브는 화요일입니다 아 그쵸 두사람 먼저 사실을 말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응 나라 이제 이해했어요 완전 이해했어요 하 무슨 소리냐 그래서야 모순이 해결되지 않잖냐 어 두개의 증언이 모순되지 않는 정답이 단 한가지 있습니다 뭐..뭐라고? 빡 고나카씨가 사건을 목격한 장소는 호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래 아니래 어디까지 무슨 말입니까 변호인 증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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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목격한 장소가 호텔이 아니었다라고 증언? 증언이겠죠 그럼 어디라는 거냐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입니다 물론 음 그쵸 범인이 이쪽에서 때렸으면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졌겠군요 좋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지점입니다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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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맞아 맞아요 좋아좋아 좋아좋아 여기여기 범인 여기 아 이거 아닌가 범인 가더라 그건 여기입니다 그건 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회자가 문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 이렇게 도망쳤을 때 이 지점에서 보면 왼쪽으로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빵 그쯤 해두지 그래 그 지점은 범인이 서있던 지점이 아닌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범인이 나왔다냐 저 정숙 정숙하시오 재판의 지서로 흩뜨리는 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나루호도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삐질삐질삐질삐질삐질 네 이놈 기숙 선웅이의 추리는 억지 주장에 친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상당히 억지스러운 느낌 아아아아 아이 참 들어주고 삐질삐질 재미있게 해주는군 미스터 변호사 뭐야 묻고 있잖아 리멤버 리멤버 방금 헛소리 덕분에 기억났어 조금 오해의 살만한 말을 해버린 것 같고 미스터 재판장 다시 한번 증언을 하도록 해주게 라라 게임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방송 방송 종료 할 것 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라 조금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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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증언을 부탁합니다 한번 무너진 증언을 다시 세울 수 없어 왼쪽으로 도망쳤다라는 증언 오메요양의 증언은 맞는 말이야 물론 내 증언도 맞지 자네가 레이디를 공격했을 때 그녀는 우선 왼쪽으로 도망쳤어 그리고 힘껏 그녀를 내리쳤지 이것이 내가 본 무브이야 그 다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오른쪽으로 도망쳤지 자네는 다시 쫓아가서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 왔다 갔다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군요 이게 우메요양의 본 무브이지 어떤가 자네는 두 번 내리친거야 기억이 났나 미스터 변호사 어 이거 잠깐만요 아닌데 아닌데 이건 나라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 되는군요 이게 아니야 변호의 신문을 물련하겠습니다 증언 이쪽으로 도망쳤다 흠 흠 흠 흠 흠 증언 맞는 말이야 물론 내 증언도 맞지 자네가 레이디를 공격했을 때 그녀는 우선 왼쪽으로 도망쳤어 그리고 있는 힘껏 그녀를 내리쳤지 이게 내가 본 부분이야 그 다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오른쪽으로 도망쳤지 말을 바꿨어요 자네는 다시 쫓아가서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 이게 우메요양의 본 부분이지 자네는 두 번 내리친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까 우리 아까 처음에 법정 기록에 봤을 때 이거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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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습니까 피해자는 단 한 번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띠용 뭔가 할 말은 있겠냐 없어 없어 지금이 찬스다 공격할 기회야 빵 고나카시 당신은 완벽하고 퍼펙트하지 않았나요 그 프레이즈는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네 재판장님 고나카시에게 한 번 더 증언을 부탁합니다 이승 증인은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10분간 휴식을 신청하고자 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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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승 기억이 혼란스러운건 증인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돼 안돼 지금 이 시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래 우석이다 도망치지 마라 코나카 알겠습니다 주문을 계속 하시죠 당첨객이 내 편이 되었다 이제 더이상 도망칠 수 없어 알겠습니까 코나카씨 예 예쓰 주사는 두 층원 차이에 대해 어 뭐야 그게 넘어지는 소리에 내는 맞은편 창문을 봤는데 소리? 이딴 다 추궁 다 추궁 안하구나 지금 추궁 못해요 다음 순간 미스 치이로는 왼쪽으로 도망가더라구 범인 자네는 공격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피했어 아 피했다고 또 말을 바꿨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지 아 채팅창에 누가 칼을 주셨어요 게임 게임 보고 계시죠 게임을 봐주세요 여러분 게임을 봐주세요 자네는 거기서 한 방 탁 하고 내리친거야 그 탁 하고 말입니까 그럼 심문하십쇼 미 미스터 재판장 내 갑자기 배가 아픈데 말이야 응 뭐야 도망가려고 참아주십쇼 아니면 아니면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해결하던가 안돼 이제 곧 끝나니까요 그래 봐줄 수 없어 봐줄 수 없다고 다 물려도 소용없어 두 층원의 차이에 대해 네 그건 뭐야 그게 넘어지는 소리에 내는 맞은편 창문을 봤는데 아 윈터1523님 나라양 트위치에서도 게임 집중해서 잘 보고 있어 파이팅이야 네 감사합니다 트위치로도 많이 보고 계시는군요 좋아요 여러분 트위치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맞아 보겠습니다 참 넘어지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 뭐가 넘어지는 소리 그게 넘어지는 소리 그것은 뭡니까 아 맞아요 아까 치료씨가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했다고 해놓고 또 넘어졌다고 아아 그거 유리로 된 전기스탠드 어잉? 아 하긴 그게 깨져있긴 했었죠 변호사님 왠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어 그러면 그러면 이상한 거겠죠 마요이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겠죠 마요이 똑똑해 확실히 이상하군 아 나라 아직 모르지만 이상한 거구나 조금 이따 동요시켜볼까 보나카씨 뭐 뭐지 아직도 화장실 가고 싶으신건가 당신은 유리로 된 전기스탠드를 봤다는 겁니까 그렇다네 화장실 많이 가고 싶으신가봐요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증언해 주십시오 쏘 쏘리 쏘리 미안 허이 그럼 고나카씨 증언을 정정해 주십시오 오오오오케오케 흠 창문 너머를 보는 전기스탠드가 넘어져있어군 자 일단 잠깐 아 전기스탠드가 넘어져있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아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바지에요? 차라리 바지에 싸지 유쿠님 바지에 하며 냄새가 나겠죠 나로도 냄새나서 힘들겠네요 가와이 아 가와이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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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네 아리가또네 어째서 방금전에 스탠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였더라 아 누군가 말해줘서 아냐 저스톱어머먐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아저씨 위험해 지금 머릿속에 엉망진창이야 군악한 녀석 이제 해롱거리는군 이승 이승 재판장 더이상 증인을 괴롭히지 않도록 해주시길 또 변호인 함부로 증인을 위협하지 말도록 나로도한테만 뭐라그래요 대 미추룩이 더 필사적이군 그럼 증인 애국해 주십시오 탐송가 미스 7은 왼쪽으로 도망가더라구 범인 자네는 공격했지만 그녀는 그걸 피했어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 말을 바꿔버렸어요 자네는 거기서 한방 탁 하고 내리친거야 변호사님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수긍당하는걸 두려워하고 아 수긍당하는걸 두려워하고 있는거야 힘들어지는군 어떡해요 전기스탠드가 넘어져있다 미스 7은 왼쪽으로 도망가 어 어 여기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하는거지 어쨌든 그럼 다 추궁을 해볼까요? 추궁하면 뭔가 나올까요? 응 전기스탠드 잠깐 전기스탠드가 넘어져있었다 전기스탠드? 전기스탠드가 뭔가 있을까요? 맞아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거 같죠? 전기스탠드 전기스탠드다 전기스탠드 인고를 어떻게 알죠? 전기스탠드 인고를 어떻게 알죠? 밖에서 보면 그쵸 단순히 목격만 했는데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봤으면 그게 전기스탠드인걸 어떻게 알죠? 그쵸? 그건 모르겠죠 그건 모를거야 그거는 이상해 이상해 역시 이상해 그거 맞아요 그건거 같아요 그건거 같아요 넘어가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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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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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상해 이상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받아랏 어 이거 이거 뭔가 아닌가? 다? 이거 아닌가? 제시 할 수 없나? 아 제시 제시 이승 소리만 들었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전기스탠드가 넘어져있던걸 봤다는건 불가능합니다 9초 과장창만 있을텐데 뭐 뭐시라고? 이걸 봐주십시오 그건 현장의 벽면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밖에서 창문을 통해 사무소를 들여다보면 시야에 들어오는 영역은 즉 이렇게 됩니다 아 시야에 안들어와서 나라 뭔가 나라 뭔가 약간 잘못 생각했는데 어쨌든 맞았네요 나라는 어장창에서 유리스탠든지 모른다는건줄 알았는데 여기서 시야에 안들어와서 그런거에요 어쨌든 맞았어요 어떻습니까? 현장이 아소라장 아소라장 이네요 정말 메차쿠차 메차쿠차 스탠드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야에 안들어오니까 그렇군요 자 코나카시 어떻습니까 에이 제길허이 나쁜 말 나쁜 말 아시겠습니까 코나카시 당신이 만약 반도호텔에 있었다면 넘어지기 전에 스탠드로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쓰러진 외교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산산조각난 파편을 보아도 그게 스탠드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나라도 이 생각도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스탠드를 보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넘어진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아야사토법률사무소뿐이죠 잘가라 잘가라 화장실 빌려오래 네 화장실 빌려오래 응가하러 가세요 응가하러 가버렷 당신은 범행이 있었던 순간 살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좋아요 무서워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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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저지른거죠 미 미스터 재판장 내가 내가 미스 지로를 자백한다 자백한다 아무래도 승부가 난 것 같다 이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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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흑흑흑 거기까지다 나루호드 류이지 뭐야 참 녀석을 잊고 있었다 호나카시 이제 슬슬 미련없이 미련없이 죄를 인정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어? 하하하 하하 하하 당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란거다 오오 미츠르기가 도와주고 있어요 오오 그러니까 도청을 말이야 응? 도청? 도 도청이라니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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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정석하시오 미 미츠르기 검사 지금 발언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호나카시는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이니 대신 내가 설명하지 오오 오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나카시는 호나칼처의 사전이다 그는 비서 쇼치크 우메이오에게 명령하여 도청을 했던 것이다 그.. 그게 어떻다는 건가요? 문제는 누가 언제 도청기를 아야사토 사무소에 설치했느냐다 서.. 설마 호나카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당신이 사무소에 침입했다 틀림없겠지? 예.. 예쓰 그거야 바로 맞췄낸 미스터 검사 오! 살아났어요 뽀뽀시라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에 갔었어 오! 살아났어요 아저씨 그 전기 스탠드를 본거야 아! 이 얘기를 하려고 미츠르기 머리를 쓰다니 미츠르기 딱딱해 미츠르기 딱딱해 광광광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츠르기 검이야 알겠나 알겠나 나로우도 류이치의 주장은 이렇다 코나카시는 살인 현장에 유리 스탠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 스탠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순간밖에 없었다 따라서 코나카시가 범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로우도 나로우도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코나카시는 현장에 갔던 것이다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유리 스탠드를 봤다면 팍! 나로우도 류이치의 추리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오! 무너졌어 무너졌어 와드들와드들 코나카시 그때의 일을 증언해 주십시오 자랑은 자랑 마켓두시기 도청기전이 일어난다 증언 다시 시작 도청기를 설치했을 때 그건 아마 9월 초였으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지 일주일 전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는 얘기군요 기억기도 했어요 네, 아이아살때 법률사무소에 진입했지 이것도 나쁜건데 이미 물론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말이야 내가 확실히 봤어 유리로 된 전기 스탠드를 도청기를 설치했다 그 사건 당해반 보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스탠드라고 알았던 것 전에 그걸 보았기 때문이란 것입니까? 스탠드 예스 아이도 바로 그렇소 그렇구나 나로 어르신 이런 어떻게 공격하면 좋지? 변호사님 어떡하죠? 도청기를 설치할 때 봤다고 하고 어떻게 하지? 멈추어있으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지 일단 추궁을 해볼게요 나라가 추궁을 해서 그 증거는 있나요? 그 증거는 있나요? 조직 우메요는 전화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건 도청기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설치되었다는 증거다 나로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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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뭘 추궁을 해야하지? 어째서 지러시에 전화기에 보청기를 설치했습니까? 있음! 그것은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어이 그것도 아닌가봐요 문화컬처는 하는 일이 담정업입니다 아 코나 뭔 코난 같은 느낌인건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네 아 그때는 말이야 내가 확실히 봤어 유리로 된 전기스텐들을 이런 공격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요 어쨌든 동료시켜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해 어떡하지 자꾸 운전하기 일주일 전 공항에서도 범유사무소에 침입했고 또 전기를 설치했고 여기 스텐들을 그쵸 어째서 전기스텐드 같은걸 눈여겨보았습니까? 그 스텐드 모든 부품이 유리로 되어서 말이야 너무 예뻐서 인생이 남은거야 보니까요 아니 진짜 누가 범인이니 아니 아니 사람이 네 맞아요 누구지? 혹시 그 호텔 아저씨인거야? 응가 How beautiful the 전기스텐드 it was 란거지 이런 오죽할 틈이 없어 어쨌든 공격시켜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해 아 어디서 해야하지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제시 얼마나 있는게 있나? 어 여긴 없으니까요 일주일 전이라 동요 상수에 침입했고 또 청소를 설치했고 유리로 상승하기 시켰고 아 어쨌든 공격시켜야되니까 처음부터 다 해볼게요 자 일주일 전? 준거있나요? 전화 내용을 알고있었고 구청기 그리고 침입했고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침입했습니까? 아니면 올메요씨가 아야사토 3사에 갔었다 아..아마도 호나쿠씨의 지문이겠지 위추력이 틀림없이 이미 지문을 조사해두었을거야 이것도 아니야 그럼 승인 무엇때문에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어떻습니까? 물론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다 더이상 공작발방도가 없어 그러니까요 크크크크 거기까지인가 변호사 그럼 슬슬 포기하실까? 어이 어떡해 수고했다 아니야 아니야 아아 시체 배드엔딩이 있어요? 혹시? 이거 배드엔딩이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역전재판 같은건 변호인 이제 포기하겠습니까? 뭔가 배드엔딩 될 것 같은 느낌 아아아 어떡해 이거 배드엔딩이면 어떤게 뜨죠? 얘 감옥 가나요? 나루호도 나루호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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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에요 이 목소리는 칫 칫호씨 칫호씨면 목소리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 포기하면 안돼요 나루호도군 띠용 칫 칫호씨 천라 안죽은거에요? 안죽었어 아닌데 아닌데 여기에 오 기절있어 기절 기절했나봐 흡 저는 어땠소 발라 그래! 재판에 져서 흠.. 저거 진거구나 꼿꼿을 봤었지 흠.. 정신이 들었나 보군요 으악! 하아? 아 자자자 잠깐만요 나로도 곤! 어? 너무하군요 사람 얼굴에 보고 으악! 이라니 음.. 하지만 재판에 다했습니다 정말로요 나로도 곤! 잘 봐요 나를 으으 어떡해 나로도 곤! 세이브 한데부터 다시 하세요 일까요? 너.. 너는? 마..마요이? 어? 마요이? 아이어서 또가의 여자는 영력이 강해요 몰랐었나요? 당신이 패배를 인정하려고 한 마지막 순간 마요이의 힘이 마침내 눈을 뜬 것 같아요 반짝! 반짝! 마요이가 영매를 했군요 그러면 이렇게 영혼이 그래요 나는 마요이 하지만 지금은 치희로예요 알겠어요 나로호도군 마요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엔딩, 베트엔딩 아닌가요? 시간이 없어요 잘 들어요 싫은 말이죠 당신이 이미 이긴 거예요 당신이 가진 증거품 중에 영수증이 있죠 마요이라 적힌 거 있죠 응 응 응 응 아 아 아 네 아 예 치희로씨가 마요이라고 적은 아? 아? 와아 아 이번 내용도 재밌었어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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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시아와 선생님! 아! 나는 너무 행복해서 표정이, 표정이 나랑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잠깐만요. 얼굴이 굳었어! 너무 행복한 채로 굳었어요. 아! 나랑 너무 행복한 채로 굳어있어요. 이렇게 팔은 다 움직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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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행복한 채로 굳었어요. 나랑 왜 그러는지는 알아, 정말. 그러니까요. 나랑 행복한 얼굴로 굳어버렸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꺼진 건가요? 됐습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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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좋아요, 좋아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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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오! 나라! 일단은, 일단은. 아! 나라! 나라 잠깐! 나라! 나라 고장 잠깐! 네. 어쨌든 가겠습니다. 아, 예. 지루씨가 마요이라고 적은. 바보. 그건 코나카가 적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아이고 있었는데 왜 바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 증거품. 뒷면을 잘 봐. 아! 나라! 다시 나왔어요! 어! 나라! 뒷면이요? 뒷면?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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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행한 데는 유명 백화점인 모양이다. 어! 백화점. 백만 원. 비싸군. 이게, 이게 중요할까요? 비싼 걸 샀다는. 제품이요. 유리 전기 스탠드. 어! 와장창이 했던 그건가요? 발행이. 9월 4일? 9월 4일? 9월 4일. 이라고. 그래요. 나라 오더군. 내가 그 스탠드를 산 건 그 사건의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 바로 전날이면 코나카가 언제 봤지? 코나카가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뭔가 이상한데? 뭐, 뭐라구요? 아까 코나카는 뭐라고 증언했죠? 그러니 아마도 9월 초였으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지. 맞아요. 이랬었는데? 아, 그러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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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못 보겠네요. 네, 맞아요. 못 보겠네요. 스탠드의 붕괴 사건 일주일 전이라면. 자. 슬슬 재판이 다시 시작돼요. 하여, 나라 오더군. 무죄를 막기 위해. 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 네. 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옆바리. 증거품 영수증 데이터를 수정했다. 그렇죠. 역시 역시. 이제 완전 범인이다. 알겠어요. 이제 완전 알겠어요. 9월 9일 오후 1시 16분. 지방재판소 제1법정. 이제는 완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호. 잘 왔어. 잘 왔어. 빠밤. 그럼 이제부터 나로호도 류이치의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흠. 모모 괜찮습니까? 나로호도 씨. 예.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흠. 쭛쭛쭛. 재판장.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미 코나카시의 신문은 끝났다. 남은 건 피고인 나로호도 류이치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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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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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미 승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민추르기 검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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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영수증 비하실꺼우야. 영수증! 영수증! 이건 아마 9월 초였으니까 사건이 일어나게 일주일 전이지. 여기서 이 영상. 영수증! 헤헤헤. 헤헤헤. 헤헤. 아하 좋아요. 글씨한다. 이익쌤. 이걸 봐주십시오 싫어 쓴 글씨가 마요이 이제 와서는 의미가 없지 문제는 이 글씨가 영수증 뒷면에 적혀있다는 겁니다 뭐 뭐라고? 재판장님 그 영수증에는 무엇이 적혀있습니까? 유리 전기 스탠드 발행일은 사건 전날입니다 즉 고나카시 당신이 아이아사또 법률사무소에 침입한 9월 초순에는 반가워요 그 스탠드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고나카시 이래도 변명을 하겠습니까? 노아이첸트 저런 완전히 맛이 같군 나로도 멋있는데 멋있어요 나로도 자 재판장님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된 이상 저를 유죄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바이바이 코나카 바이바이 코나카 바이바이 알겠습니다 쾅 그러면 재판은 여기서 종료 있음 쭈쭈쭈 거기까지다 나로도 류이치 거의 농담이겠지 그래도 물건으로 줄 셈이냐 쭈 인사 변호인의 의견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빡 그러나 나로도 류이치가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 그래서 하루 더 판결이 기다려줬으면 한다 힝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사건을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조사를 설마 지이루씨의 부검기록처럼 또 뭔가 증거를 조작할 셈인가 그건 안 돼 위를 제기한다 안 돼 안 돼 근데 코나카의 유죄는 명백합니다 더 이상 재판이 연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쿰 미추루기 검사 어떻습니까 쿰 쭈쭈쭈 하지만 코나카씨를 기소한 건 우리 검찰 측이다 쿰 쭈쭈쭈쭈이 맞는지 어떤지 하루 더 조사하고 싶다 쿰 쿰 알겠습니다 나로도 씨의 의의를 기각합니다 예 빵 나로도 류이치의 재판은 내일까지 연계합니다 안 돼 지금 여기서 결판을 내야만 해 미추루기는 분명 무슨 짓을 할 거라고 간신히 지이루씨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미스터 재판장 나는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건가 물론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지이루 승인 기다리세요 어? 지이루씨가 지이루씨 나로도군 이 메모를 읽어주세요 지이루씨 이군 끄덕 지이루씨에게서 메모를 받았다 재판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나로도 씨 당신도 꽤나 끈질기시군요 당연하죠 엔딩을 봐야하니까요 당연하지 내겐 목숨이 걸려있다고 나라에겐 엔딩이 걸려있다고 이제부터 제가 읽는 아니 아니 이제부터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방금 받은 거 아 이게 아마 그 그 자잘한 그 리스트 아닐까요? 나는 지이루씨가 준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이름들이 적혀있다 이건 정재계에 유명히 사들 이름인가? 흠 그때 스탑 구구만더 구구만두란 말이야 스탑 어째서 내 놈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주님 당신이 여기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리스트가 매스컴에 발표될 겁니다 우아 우선 운동 발표한대요 발표 발표 시간이야 인정한다 인정하겠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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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티 1호를 그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리쳤다 미리 쳐다 휘 비상입니다 재판장님 하이 바이 하이 바이 하하하 하하 아무래도 더이상 재판을 할 필요는 없게 됐군요 나루오도시 네 네 또 한 건 해냈군요 아니 뭐 운이 따랐을 뿐입니다 실력 좋은 영혼 그럼 변호인 아니 피고인 나로도 루이치에게 반결을 내리겠습니다 엔딩 간다 무제 빰바라봐 그럼 오늘은 이만 배정합니다 무제 우와 그 얼굴에 넣어주시네 2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 대기시 또 이렇게 축하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니 여섯도 가문이 태어난 걸 감사해야겠네요 마요 얘기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요 나로호도군 저와 마요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까지 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평생 잊어 슬슬 시간이 됐군요 마요의 영역은 아직 매우 약해요 그렇게 오래 이쪽 세계에 있을 수는 없어요 크로이스가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걱정 말아요 또 만날 거예요 반드시 후후 후후 오후 9시 2분,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또 사건이 일어났는 건가요? 그날 밤 일이 다시 떠오르네 그러니까요 어서와요 지로씨 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피도 고프고 하니 어서 라면먹으러 가요 지, 지로씨? 응? 아하하하! 맹한 얼굴이 되었어 어? 지로씨! 아까부터 지로씨만 찾네요 저예요, 마요이! 아, 마요이! 마, 마요이? 저기, 저기 비슷했나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지로씨 군인이었잖아 흠, 이건 써먹을 만하네 라라우더군 저 차림하시고 싶어요 같은 식으로 마요이가 흉내 낸 거였어요 저기, 어쩌서 니가 여기 자, 이거요 언니가 편지를 줬어요 나라우더군을 잘 부탁할게 라고 무엇을 잘 부탁한다는 거지? 사무소 말이에요 사무소 나라우더 법률 사무소 제가 도와줄테니까요 잘 부탁해요 나라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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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우더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군요 아, 딱딱한 격식은 서로 차리지 말자구요 잘 부탁해, 나라우더, 나라우더, 나라우더 아, 이름은 언니한테서 들었으니까 좋은 이름이네, 나라우더 라니 지금까지 막 부르냐 자, 얼른 악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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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도 뭐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 서있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 아이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동시에 이 아이 덕분이기도 하지 나라우더 법률 사무소 듣기에 나쁘지 않군 응, 그쵸? 잘 해결되었습니다 잘 부탁해마요 이야, 아름다운 그림 이야, 아름다워 나라우더군, 열심히요 아, 간받돼, 나라우더 아, 저는 언제나 아니, 아니야 저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겠어요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어 응 예이, 와아 그럼 빨리 가자, 나라우더 오오오, 어디에? 어디 길, 라면집이지? 가까운 곳에 잘하는 곳이 있어 자, 빨리 네 끝 개봉고요 어디 가 금 Easter 깎은 우리 너 야 우리 맛 거기